여기 우리 집이면 여기 유리문 몇 개 보이세요? 우리 이런 유리문 한 열 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각 문 잠기려면 이거 하나씩 하나씩 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귀찮았다가 나중에 그 생각 들었어요 이런 게 있어서 고맙다 이런 거 통해서 이 집 나한테 말하고 있다 뭐 얘기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저처럼 검은고 좀 지시죠? 그렇죠? 집에 혼자 계실 때 심심하거나 검은고 꺼내서 좀 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원래 검은고 지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저 원래 이상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저 믿어주세요 근데 나중에 한옥 한 4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런 모습 나오거든요 좀 이상하죠? 아니, 제가 외국인인데 나중에 한옥 살다 보니까 이런 모습 나오는데 저 안에 어딘가 이 모습 숨겨 있었나요? 이 모습 어떻게 나왔나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한 마리로 이 모습 나온 게 한 공간의 영향이었어요 한 공간의 영향이었어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4년 전이면 제가 강남 살고 있었는데 어떤 작은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겠죠? 작은 오피스텔에 살다가 저도 한옥이라는 단어도 모르고 한옥 마을 어디인지도 모르고 한옥에 대해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마크 오늘 날씨 좋은데 우리 북촌 한옥 마을 놀러 가자 내가 투어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되게 아름다웠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한국에 온 지 5년 됐는데 강남만에서 놀고 제가 어떻게 이 마을 있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래서 구경 여기저기 하다가 어떤 집 앞에 친구가 세웠어요 마크 이 집 제 친구의 집인데 지금 비웠어요 그래서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바로 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 집 알게 되고 우연히 이 집 살게 됐어요 근데 바로 이사 가보니까 어떤 한옥에 대한 노하우 없이 제가 그냥 이사 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도 가끔씩 이사 가본 적 있으시죠? 근데 이사 갈 때는 남들처럼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만 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단순한 생각으로만 들어왔어요 이 집이 좋다 뭐 이 집 마음에 든다 이 집 향이 좋다 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들어가서 그래 뭐 한번 이 집에서 살아보자 그냥 뭐 한옥 뭔지도 몰랐고 그냥 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만 들어왔는데도 예상 못했던 게 있었어요 하루하루씩 지나가면서 이 집은 어떤 큰 영향 저한테 키치고 있었어요 저 그거 예상 못했어요 그거 뭐냐 이러면은 여기 뭐 우리 한옥 집 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뭐 바라보고 있어요 아 여기 앞집에 지붕 좀 예쁘다 앞집 지붕 좀 예쁘다 근데 가까이 보니까 각 지붕에다가 뭐 무슨 뭐 미묘하게 그려진 패턴도 있고 그래서 아 이거 뭐지 검색하죠 뭐 이거 기와라고 하는 거예요 기와 그리고 아 맨 끝에 뭐 무슨 동그랗게 생긴 부분도 있는데 이거 동그랗게 생긴 부분에다가 뭐 무슨 새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뭐 용 아니면 뭐 한자 그려져 있는데 패턴 다 다양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멋에 떨어지고 제가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수막새라고 하는 거예요 뭐 검색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알아보니까 기와 밑에 흙이 있어요 흙이 있는데 비가 올 때나 아니면 바람 좀 셀 때 그 흙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게 그거 막아야 돼요 그래서 수막새는 그 막을 때 막이고요 암수할 때 뭐 수이고요 암막새도 있고 수막새도 있고 그래서 저도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교부문고에서 무슨 뭐 기와하고 수막새에 대한 교과서 되게 좋은 교과서 사가지고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아 내가 어떤 사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춘 거 아니에요 뭐 기와 보다가 아 뭐 장문에다가 어떤 되게 예쁜 종이가 있어요 만져보니까 덫이감 되게 좋아요 아 이거 이거 한지래요 그래서 한지 좀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 갔을 때는 빈집이었어요 가구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저도 바빠요 저도 그냥 이사 가고 나서 그 첫 주말 제가 되게 효율적으로 아 내가 미신으로 논현동 가구거리 가서 다 한꺼번에 사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논현동 가구거리 이거 한옥이에요 한옥 그래서 어떡하지 내가 사실 되게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근데 아니 이 집 맞는 가구 살기를 위해 제가 하나씩 하나씩 그냥 시간 내서 이 집과 맞는 거 알아보리면 그럼 옛날에 조선시대 사람들이 산옥에서 살았을 때 어떤 가구가 있었는지부터 이해해야 이 집과 맞는 가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반다지 고가구 뭐 하나씩 하나씩 좀 알아보기 시작했죠 거기서부터 뭐 나중에 뭐 백자 뭐 알게 되고 백자부터 해서 정자 그 다음에 뭐 시라시댁 도기 뭐 가야 도기 뭐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일 놀랬던 건 아마 국악이었어요 국악은 우리 집 앞에 장덕궁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 이때쯤 되면은 밤에 관람할 수 있는 기회에 열려요 그리고 달피 기행이라고 그래서 친구가 아마 달피 기행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밤 속에 이 궁 관람하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갑자기 밤 속에 어두움 속에 멀리서 어떤 내 인생 처음으로 잊을 수 없는 소리 듣게 됐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 궁 한 채 안에 어떤 멋진 분이 한복 입고 멋진 무슨 악기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리 지금까지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뭔가 이 소리가 이 공간과 너무 잘 어울리고 아니 나도 한옥에서 샀는데 나도 우리 집에서 이런 거 좀 해야겠다 그래서 친구가 얘기했어요 아 마크 이거 가야금이니까 그러면 우리 가야금 레슨 같이 알아볼까? 그래 그래 다음 날 알아보다가 그 친구 틀렸어요 한국인 친구 있는데 틀렸어요 검은고였어요 우리 들었던 그 악기 그래서 이 모습 나왔어요 제가 검은고도 배우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하는 게 살면서 제가 몰랐는데도 이제 돌이켜 보니까 4년 동안 살면서 돌이켜 보니까 와 이 집은 엄청 큰 영향을 끼쳤어요 저한테 저 같은 외국인에서 이런 모습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한 공간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 정도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뭐 그 영향은 어떤 영향인가 물론 한옥이니까 이렇게 구가 아니면 백자, 청자, 한지, 기와, 수막새 알려줄 수 있는 영향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런 전통문화 알려주는 영향뿐만 아니라 더 놀랐던 부분은 한옥은 인생에 대한 교훈을 담는 집이에요 그냥 뭐 어떤 뭐 좀 재미있는 한국 전통 아니고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어떤 인생 교훈 담는 집이에요 그것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교훈 뭐 알게 된 느낌 그거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 오기 전에 뉴욕에서 되게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저는 인베스트먼트 뱅크 생활하고 있었어요 맨에 했던 해 제가 투자 은행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라면 출근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여러분 마찬가지로 5분 더 잠을 자기를 위해 그렇죠? 그냥 최대한 늦게 일어나가지고 빨리빨리 뭐 씻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짐을 다 쟁이고 가방 쟁이고 베이글 빵 이렇게 쟁이고 한 손으로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뛰러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가끔 그렇겠죠? 그렇겠죠? 되게 정신없이 계속 맨날 맨날 하루하루씩 이렇게 정신없이 출근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스트레스잖아요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문 열고 뛰고 뭐 나가면서 아시죠? 뛰어 나가면서 저 뒤에 문 닫히고 자동으로 띠띠띠 소리 나오고 자동으로 이렇게 잠긴 거잖아요 맨날 맨날 그랬어요 띠띠띠 잠기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강남 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사실 뭐 빨리빨리 살고 뭐 빨리빨리 뭐 제가 강남 뭐 사무실 가기를 위해 제가 뭐 빨리빨리 나가고 뭐 짐 챙기고 제가 뛰어나가서 문 닫히고 띠띠띠 소리 나오고 잠긴 거예요 이 한옥 왔을 때 어땠을까요? 제가 뛰어나가면서 대문 이렇게 닫히고 이렇게 띠띠띠 소리 나오고 뭐 잠겼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긴 게 대문만 아니라 우리 집 보면 한옥 재밌는 게 각 문은 장문이고 각 장문은 문이에요 여기 우리 집이면 여기 유리문 몇 개 보이세요? 우리 이런 유리문 한 열 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첫날 진짜 회사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그렇죠? 제가 똑같이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각 문 닫으려면 이런 게 있어요 각 문 잠기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름조차도 없어요 이름조차도 없는데 이 각 장문 아니면 이 각 문 잠기려면 저는 이거 하나씩 하나씩 돌아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돌고 하나씩 하나씩 돌고 그래서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죠 이거 귀찮을 수도 있죠 아 나 빨리 뭐 출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날 좀 지각했고 둘째는 지각했고 근데 처음에는 이거 귀찮았다가 나중에 그 생각 들었어요 아니 이런 게 있어서 고맙다 이런 거 통해서 이 집 나한테 말하고 있다 뭐 얘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다 계산해봤자 다 해봐도 다 오븐이에요 오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오븐인데 그래서 집이 약간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하나씩 하나씩 돌면서 제발 이 오븐이라도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나가는 것보다 이거 하나씩 하나씩 돌면서 정신 차리고 나가자 정신 차리고 나가자 그래서 이 집 처음으로 저한테 알려준 교훈 그거였어요 정신 차리고 조금 더 천천히 살아보자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너무 빨리 빨리 그런 세상이잖아요 뉴욕에서 살았을 때도 그렇고 강남에 살았을 때도 그렇는데 이 집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5분이라도 그냥 그거는 너무 긴 시간 아니고 이거는 귀찮은 것보다 저만의 메디테이션의 시간으로 생각하자 정신 차리고 나갔을 때 그럼 사무실 도착할 때는 더 좋은 마음으로 더 맑은 마음으로 도착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 정신 차리고 조금 더 천천히 살아보자 그런데 두 번째 교훈 더 재미있는 게 생겼어요 인생은 일보일경이다 이 집 두 번째로 저한테 말했던 거 인생은 일보일경이다 일보일경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저도 몰랐어요 저는 한자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일보일경 이거 한자로 불리면 보행자 할 때 보이고요 경지 할 때 경이에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새로운 분경이 펼쳐진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새로운 분경이 펼쳐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한옥에서 살면서 알게 된 말이에요 제가 강남 오피스텔 경지가 예뻤지만 되게 작았어요 되게 좁았어요 그런 집에서 한옥으로 이사 갔어요 조금 더 넓지만 빈집이었어요 그 첫날 이사 갔을 때 지금 사진 지금 보이세요? 빈 공간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빈 공간이 여기 주방 보이세요? 주방 안에 서 있는데 나머지는 이 집 안 보인다 그거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강남 오피스텔 되게 좁고 그 소파만 앉아있으면 이 집 다 보인다 여러분 아시죠? 내 화장실 안에 보이고 내 짐대도 보이고 주방도 보이고 안 보이는 데가 없었어요 다 노출돼요 물론 좁기도 좁아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한옥으로 이사 갔을 때는 딱 느껴졌어요 다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아요 이제 같은 소파인데 여기 앉아있으면 뒤에 안방 안에 안 보이고 주방 안에 안 보이고 여기 책상 앉아있었을 때는 나머지는 안 보이고 대문 열고 이 집 얼마나 큰지도 알 수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아 물론 마크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삭하니까 이제 뭐 다 한꺼번에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한옥 구조상 집은 작든 크든 구조상 뭐 미음차 한옥도 있고 니은차 한옥도 있고 기역차 한옥도 있는데 구조상 의도적으로 이제 이 집 다 안 보인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어떤 열체로 구성된 한옥은 똑같아요 대문 열고 어떤 한 채의 첫 일부 보이고 한 걸음씩 들어가면서 또 숨겨 있었던 또 일부 보이고 들어가서 또 어떤 숨겨 있었던 소나무 보이게 돼요 한옥 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 아티스트만으로 다니면서 어떤 설치 미술가도 많았는데 진이서라고요 진이서도 이 작가님은 원래 설치 미술가로서 원래 큰 공간에 설치 작품 많이 만들었다가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크 요즘 제가 어떤 복도 아니면 어떤 통로 안에 작품 만드는 거 되게 즐겨요 왜냐하면 이 작품 관람하려면 관람객이 이제 우리 작품 안으로 들어와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들어오면서 새로운 아름다움 발견되는 거예요 그거 마크 일보일겸이다 그리고 마크 우리 작품 부마에라 어떤 산수화 봤을 때도 그 안에도 일보일겸 담겨 있어요 그거 뭐냐 산수화 안에 항상 어떤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은 똑바로 가는 길은 아니고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 거는 보행자 생각하면 눈앞에 소나무 하나만 출기고 즐기고 나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숨겨 있었던 또 한옥 한 채 보이게 되고 그거 즐기고 소화한 다음에 또 왼쪽으로 갔다가 또 어떤 먼 산 보이게 되고 그거 즐기고 그래서 그거는 일보일경이다 일보일경은 또 우리 인생 같아요 저는 일보일경 배웠을 때 다시 대학생 마크 생각나는데 제가 전공 아니면 제과 선택하기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그거 왜? 왜냐? 제가 전공과 선택하는 것은 저한테 나머지 내 인생 선택 내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나머지 내 인생 결정 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 과 선택하기를 위해 제가 평생 내 인생 뭔 목적지 먼저 선택해야 제가 출발할 수 있죠 20년 뒤에 마크는 과학자 그럼 제가 과학 전공 근데 나중에 알다 보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일보일경이다 뭔 목적지 다 알아내야 출발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좀 더 자분하게 우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음 건 뭔지 모르면서 그 아름다운 새로운 경치 즐길 수 있잖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이제 그런 5-year plan, 10-year plan 신경 쓰지 않고 저는 이제 일보일경으로 2-year plan, 3-year plan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제가 장문 잠기고 그 다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렇게 정원 즐기면서 대문 밖에 뭐가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이 정원 즐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한 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간도 아마 말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교훈 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공간도 어떤 이야기 담고 있는지 어떤 교훈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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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ing